Q. 강서희 선수 옆에 GS 칼텍스 KX 인털일까요? 네 강서희 선수 거 직접 사신 거예요? 네 인터넷으로 샀죠 팬의 입장에서 근데 굿즈 너무 비싸던데 잠깐만 아 형 두 개 너무 너무 오케이 가자 아 첫번째 아 한번 이거 좀 안 일하는 건가요? 아 형 두 개 좀 안 일하는 건가요? 아 형 두 개 좀 안 일하는 건가요? 신나니까 아니 형 좀 한 번 아니 지금으로 나왔을 거 같은데 오케이 가자 이거 막 치고 드릴게요 꾸준히 거 올래? 뭐? 왜 이렇게 안 하고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? 뭔가 좀 상höHP 아 왜 이렇게 안 오는 건가요? 아 빠야무야 바야무야 좋잖아 바야무야 좋잖아 바야무야 네 바야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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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안할텐데 동무원분들이 하는거 있거든요 뾰수는 없어요 그게? 그게 있을텐데 저도 잘 몰라가지고 저는 잘 몰라요 상원이랑 경북이랑 같이 이길거 같아요 저의 3학년 때는 경북과 한 번도 안췄거든요 상원고등학교 출신 선수들이랑 경북고등학교 출신 선수들이랑 게임을 한다고요 그럼 상원이 이긴 할까요? 잘 나와요? 보여주면 안 돼요? 저희들 이렇게? 야야야 야 나 안해 노래 한번 해봐 네? 노래를 못해봐 어? 어? 개인기 없어 개인기? 개인기 하나 해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? 야구마켓 제가 가지고 야구 좀 하냐?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것도 나갈수 있어요? 근데 이런것도 나갈수 있어요? 개인기 한번 해줘요? 응 뭐할까요? 여기 누구요? 이경님 굉장히 힘들구만 오잉 네, 성룡에 찍습니다. 흠내서 기분 좋습니다. 나가면 승엽 선배님한테 혼날 것 같은데? 네, 죄송합니다, 쌤님. 봐야죠. 채영이 왔다. 채영이가 오면 얼굴이 작아져. 채영이가 오면 네가 얼굴이 잘생겨져. 고맙다, 채영아. 채영, 노래 한 번 해봐. 노래 한 번 해봐. 개인기. 지금 성대모사하고 있거든. 비가 내리고 박도완 선배보다. 박도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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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하고 있는데 지금? 아, 우승이다. 야,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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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해봐. 한 번 해보고 싶다. 1, 2, 3 잘한다. 잘한다. 1, 2, 3. 5, 6, 8, 4, 5, 4, 5, 6, 6, 6, 7, 6, 7, 8, 10, 10, 10, 10, 11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